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하루에만 대형 컨테이너선이 약 50척 이상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20년만 하더라도 1만 9천여 척의 컨테이너선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했고 하루 평균 51.5척골로 통과하는 셈입니다. 스웨즈 운하의 관할권은 이집트 정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웨즈 운하는 지중해 홍해를 거쳐가지고 인도양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그런 해상 운하입니다. 이 운하가 만들기 이전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했듯이 유럽으로부터 모든 물동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과해서 희망봉을 통과해서 인도양을 진출해가지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스웨즈 운하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물동량의 그런 선로상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뜻밖의 사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월 23일 날 현지시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났고 오늘까지 3일째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가로질러스 운하를 막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아주 유명한 선사인 에버린 해운이 운영하는 초대형 컨테이너 에버기번호가 지난 3월 23일 현지시간으로 스웨즈 운하의 중간에서 멈추었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선박은 파나바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운 선사는 에버린 해운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국을 출발해서 네덜란드 항구도신 로테르담까지 항해하던 중이었고 지중해로 가는 도중에 운하의 북쪽에서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2018년에 건조되어서 타이완의 운송회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베이의 총 하중은 20만 톤급입니다. 20만 톤급이고 3월 23일 날 화요일 오후 7시 40분경에 좌초되어서 수로를 완전히 가로막게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배에는 길이가 400m 그리고 폭이 59m입니다. 축구장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길입니다. 양방향 슬로이 같은 그런 까닭 때문에 다른 선박들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약 100여 척 이상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는 양쪽에서 운하의 양쪽에 그런 아주 뜻밖의 그런 사고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강품 때문에 슬로를 이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스크루의 상에서 어떤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사고의 원인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제 당장 시급한 일은 운하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배가 순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저 운하 당국은 오늘 중으로 선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예인선 8척을 동원하고 그리고 선체 주변에 모래를 이렇게 굴착기로 파내는 작업을 지금 아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루가 아니고 며칠 정도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참 터지기가 힘들지만 전례는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일폰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한 번 사고가 났지만 그때는 며칠이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언급 조치가 취해져서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것이 장기화 돼 가지고 스웨저 운하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선박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둘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아마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25일 날 오늘 오후 1시까지도 계속 그렇게 모래를 파내는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배는 다시 운하에 뜨지 않는,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웨저 운하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869년에 개장됐고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 작업들이 계속되다가 2015년도에 이집 정부가 상당히 거액을 투입해 가지고 22마일, 35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백렬 채널을 만들어서 좀 더 원활하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웨저 운하는 총길이 한 12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193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05미터, 그리고 수심은 24미터입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간 내에 운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하를 가로막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떠물지만 어쨌든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 공병호TV